1. 정조를 지키라고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조신하게 행동하라고, 정조를 지키라고,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고, 걸레로 보일 행동을 하지 말라고, 섹스와 관련하여 때로는 내숭을 떨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것이 가부장제의 편견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특별히 여자에게 정조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비판합니다. 요즘에는 진화심리학을 끌어들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의 시녀 역할을 톡톡이 한다면서 진화심리학을 비난합니다. 일부 진화심리학 옹호자들은 그러는 페미니스트들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그런 성차별적인 이야기는 진화심리학을 잘못 이해한 몰지각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니 진화심리학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페미니즘과 진화심리학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진화심리학과 페미니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심리학의 실천적 함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규범을 진화심리학을 끌어들여서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것을 진화규범윤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진화심리학의 바탕을 둔 처세술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진화 처세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처세술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처세술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인생의 목표가 우선 정해져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수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여자들은 남자와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아주 중시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염두에 둔 것은 바로 이 목표입니다. 깊은 사랑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자라면 수많은 잘난 남자들과 원나잇을 하는 것이 훨씬 중대한 인생 목표라고 생각하는 여자라면 이 영상에서 다루는 조언을 무시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진화심리학 지식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의 깊은 사랑을 받고 싶다면 조신하게 행동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여자와 깊은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는 것이 진화심리학계에서 정설로 통합니다. 여자도 바람기 많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도록 진화했지만 남자는 결혼과 깊은 사랑의 맥락에서 훨씬 더 싫어하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남녀가 이렇게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을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남편이 다른 남자에게 아내의 자궁을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태어난 자식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온갖 희생을 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막대한 번식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바람기 많은 여자를 결혼의 맥락에서 극혐하도록 진화했으며 남녀 간의 사랑이 결혼을 위해 진화했다는 겁니다. 반면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다녀도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내의 유전적 자식임이 확실합니다. 남녀가 이런 면에서 크게 다르게 진화했다면 깊은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여자에게 조신하게 처신하라고 걸레로 보일 행동을 자제하라고 때로는 섹스 내숭을 떨라고 조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건 자연주의적 오류가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진화 심리학 가설이 터무니없으며 남자가 그러는 것은 순전히 가부장제의 세뇌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남자가 페미니즘의 세례를 제대로 받아서 가부장제에서 더 많이 탈출할수록 그런 태도를 더 많이 버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어차피 가부장제에 쩔어있는 남자의 사랑은 별로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여자가 성적인 측면에서 남자보다 훨씬 조신하게 행동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바람기와 관련된 진화 심리학 가설과 페미니즘 가설은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며 이런 충돌은 처세술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아내의 바람기가 많을수록 남자가 아내의 자식을 덜 사랑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아내의 바람기가 많을수록 아내의 자식이 남자의 유전적 자식일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덜 사랑하는 것이 남자의 합리적 전략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걸레가 되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물론 자식을 낳을 생각이 전혀 없는 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